자 시즌 때문에 하여간은 웃고 울고 난리가 아닙니다. 8월 초순 중순까지 잘 웃고 넘어갔다면 마지막 자락에서 눈물이 쏙 빠졌는데 오늘 기준에서도 결국은 돌려질 때에 따라 붙었다가 마지노선을 좀 잘 지키자. 그 부분에 있어서 방안의 방송을 기준을 잡아드렸고 그리고 그 자락에서 맴돌 때에도 일단은 거래 없이 돌리는 흐름에서는 안됩니다. 라는 말씀까지 드렸고 결론적으로는 지금의 기준에서도 사실은 막연하게 따라 붙을 수는 없어요. 지금 이렇게 보여드리면 또 어떻게 할까요? 또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럼 예를 들어서 지나간 얘기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들어갈 수 있었던 자리는 이 자리인데 들어가자마자 후속타가 안 들어오죠. 기다리겠다? 기다려봐야 계속 안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손절이라도 명확하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 다음 범위가 뭡니까? 떨어지는 칼날에 아까 이제 아이고 엘림님. 오페라 유리형. 시젠 아웃하고 이제 홍반님께서 말씀해주셨어요. 시젠 아웃. 그럼 아웃됐다라고 했을 때 아웃의 기준점에서 바로 잘라내셨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내셨으리라 보고 잘라내셔야 돼요. 여기서 미련가지만 안 돼요. 다시 보는 거예요. 자, 너 그럼 어떻게 할 거니? 거래 터뜨리고 돌릴 거야? 뭐 이렇게. 근데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거래가 예를 들어서 터지고 골이 달렸다. 그 다음 후속타가 나와야 된다고 그랬죠? 안 나오죠? 안 되잖아. 결국은 안 되잖아. 안 되는 거를 억지로 써봐야 안 돼. 야, 이게 시젠이 끝내주고 실적 이 정도면 좋지 않네. 그걸 누가 인정해주냐고. 삼성전자 그렇게 실적 좋아도. 하이닉스 그렇게 실적 좋아도. 인정을 안 하겠다는데 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그런 실적 관련된 내용은 일요일 날 야간에 또 교육해드리고. 그럼 결론 또 뭡니까? 마지막 자락에 은봉 계속 떨어지죠. 그냥 뭐 눈뜨고 있으면은 뭐 이렇게 죽죽죽죽죽죽죽죽죽 밀리면서 뭐 감당이 안 되게 밀린단 말이에요. 이 상태에서 아 어떻게 하지? 자포자기한단 말이야. 안 된다니까. 잘라야 된다니까. 잘라야 돼. 계속. 그러나서 그 다음 범위가 어떻게 돼요? 그 다음 범위에 또 단계별로 하나씩 놓고 보시죠. 하나씩. 하나씩. 지금도 돌리면서 거래가 터뜨려야 돼요. 거래 없으면 안 돼. 또 깨져요. 이게 무슨 뭐 영화 보는 것도 아니고. 자 보시면은 자. 이 상태에서 계속 안 된다. 안 된다. 자꾸 저도 보여드리면서 보여드려서 들어가라는 얘기가 되나? 아니란 말이야. 들어갈까요? 안 됩니다. 우리 육사님께서 또 채팅방에서도 들어갈까요? 안 됩니다. 들어갈까요? 안 됩니다. 그럼 여기서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시즌을 다 정리하고 몸이 가벼워져 있어. 만약에. 편해. 오늘 장도 뭐 이렇지도 않아. 오늘 만약에 예를 들어 다 차익 실현해 놓고 한 종목 딱 들어갔는데 아모리퍼시픽이야. 너무 좋아. 예를 들어서. 또 아래프택 오늘 뜬금없이 만 삼백 원에 손절 드렸다가 손절 안 하신 분들 때문에 갖고 있다가 그럼 계속 가지고 갑시다 했다가 결국은 또 뭐예요? 추가적으로 매수까지 드렸죠. 아래프택 같은 경우 매수해서 또 쭉 뻗어 올라가. 12250원에 사서 고점에서 차익 실현해 눌려 내려오는데 보니까 이게 희한하게 계속 눌러놓고 계속 밑에서 사는 것 같아. 어찌됐건. 지금 뭐 13150원 물량도 뚫어. 그리고 시간 얼마 안 남았는데 뭐 13350원 고점도 뚫는다고 칩시다. 다 좋아. 다 재밌고 좋아. 그럼 오늘 같은 날. 어? 이제 거래 터지고 돌리는데요. 아 조금 밋밋한데? 약한데? 그 다음 범위에 어떻게 할까요? 여기 따라 붙었어. 예를 들어 따라 붙었어. 그 다음 범위에 어떻게 해? 여기 따라 붙을 때는 절반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야. 손절하겠다의 기준이야. 이렇게 막 떨어질 때 따라 붙는 게 아니고. 그럼 그 다음 범위는. 은봉으로 미끄러졌었잖아요. 그냥 양봉이 아니에요. 은봉으로 미끄러졌었다고. 이거 뭐지? 그럼 마지노선 잘 지킵시다. 밀리면 무조건 손절입니다. 아 성공한 줄 알고 따라 붙었는데 밀리면 손절입니다. 그래 놓고 그 다음 범위는 뭐예요? 돌려줬잖아. 빨간색으로. 아 그럼 한 템포 셨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범위는 또 뭐야? 거래량 없이 그냥 여기서 돌고 있죠. 투면은 다 나왔고. 그럼 지금 거래량이 실려 있나요? 안 실려죠? 여기서 계속 거래량이 무지하게 실려야 돼. 위든 아래든 위든 아래든 위든 아래든 밑에서 잡은 물량 때리고 밑에서 잡은 물량 때리고 또 때리고 때리고 또 위로 치고 올리는 쪽은 이거 나를 두고 혼자 갈까 봐 야 이거 나 안 돼. 나 한 번 이거 살 거야 살 거야 살 거야 살 거야 살 거야 살 거야. 계속 잡아드리면서 거래가 실려야 된다고요. 거래가 안 실리면 안 돼. 시간도 얼마 안 남았어. 거래가 계속 실려야 된다고요. 거래가 안 실리면 어떻게 할 건데요. 계속 실려야 돼 거래가. 미친 듯이 실려야 돼. 그렇게 해야만 예전에 젠백스가 저점에서 70% 올라오는 것처럼 그 추세 부분이 살아날 수 있다는 거예요. 일주월 봉으로 볼 때 일봉상으로는 아까 잘 21선에서 공방할 때 그 정도라는 상관이 없다니까요. 지금 와장창 깨져 내려갔잖아요. 떨어지는 칼날이 돼버린 거예요. 이제 꼬리를 달리는 거야 이제. 그러면 내가 매매가 좋고 화장실 안 가실 자신 있으면 이 바닥에서 돌리면서 거래량 터지고 양봉일 때 일본봉은 더 타이트해요. 그냥 뭐 장난 아니야. 중간에 들어갔다 손절하고 중간에 들어갔다 손절하고 계속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 중간에 들어갔는데 손절을 어떻게 해요. 이왕이면 손절 안 할 수 있는 방법이 거래가 안 터지고 올라가? 그럼 팔팔 정리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바닥에서 지금 거래 터지면서 돌리는 게 없죠. 분봉에 1분봉에서도. 거래량이 터지고 돌려야 돼. 거래량이 터지고. 하다못해 이런 흐름이라도. 그런데 저때도 지지 라인을 돌리는 것도 아니고 나는 편입을 했을 때 2%, 3% 밀리면 손절할 거야. 그것부터 해서. 어? 후속타가 없네. 수수료 빼고 얼른 나와야지. 그리고 여기도 따라 붙기도 애매한 자리거든요. 거래량이. 없잖아요. 5분봉으로 누적으로는 조금 채워지는 것 같더니 없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거래량 없잖아요. 못 들어가. 어차피 17% 빠졌는데 15% 빠질 때 따라 붙으면 어때요? 그 거래량이 확인돼야 들어가는 거죠. 이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20거래량은 줄어들잖아요. 밑으로 내려온다고. 그거라도 치고 돌려야죠. 아니면 난 여기 딱 달라붙었으니까 이거에서 편입을 할 거야. 그럼 여기 딱 들어가는 거죠. 기계적이어야 돼요. 감으로 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해서 꼬리를 최대한 달아주면 시간에서 어떻게 움직일지 모르겠죠. 또 마찬가지로 주봉에서도 꼬리를 최대한 달아주면 시간에서 추가적인 흐름도 기대해 볼 수 있겠죠. 그렇지 않으면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떨어져 내려온 칼날 기준을 신풍제약도 한번 볼까요? 떨어져 내려온 칼날 부분을 이렇게 해서 한번 돌릴 것 같았는데 자칫 큰일 났네요. 그 다음에 이때도 거래량이 수반이 제대로 안 되고 돌리죠. 밋밋하잖아요. 그러면 젠백스 같은 경우는 어땠느냐. 정신이 없었지 뭐. 그러니까 젠백스 같은 경우에는 어떤 이슈, 악재 내용인지 모르겠습니다만 12월에 우리 그 다음날 들어가서 상한가 그대로 수익 내고 나왔다. 이거 봐요. 정신 나간 것도 아니고 여기서부터 잘 움직이다 갑자기 밀려 떨어져서 악재가 하나 나왔겠죠. 마이너스 27%까지 내려왔어요. 그래 뭐 순간적으로 마이너스 27%에서 돌렸는데 그나마 이제 이 당시의 기준에 젠백스는 시가총액이 한 11조 2천억 된 거고 시재는 뭐 지금 누구 한 명이 갖고 놀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6조인데 떨어져 깨져내로 했어도 5조 8천억인데 결론적으로는 이 흐름 속에서 말도 안 되는 변동성 나오고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갭상수 살짝 줄고 상한가 시즌이 그렇게 되려면 어마어마하게 돌려야 되는데 지금 시간이 시간이 없잖아요. 시간이 없는데 그러니까 어설프게 따라 붙으면 안 돼. 지금도 어? 이거 지금 여기 지금 들어간 이유가 상한가 한번 잡아보려고 안 된단 말이죠. 20% 뭐 10% 돌리는 거 잡아보려고 안 된단 말이죠. 들어가려면 말 그대로 들어가는 건 상관이 없어요. 어디서 들어가느냐를 기준 잡고 거리량이 터지면서 돌리는 거 기준 잡고 거리량이 터지면서 돌리는데 순절범위 명확하게 설정해놓고 그렇게 돼야죠. 일단은 오늘 기준에 이제 아모리퍼시픽 신규적으로 접근한 부분 그 부분 그리고 LG전자 그 정도 나머지 쪽은 지금 숨쉬기도 곤란할 정도의 수준인데 그쪽들의 흐름은 일단은 마지노선을 잡아서 올려드렸어요. 그래서 가장 높게 편입하신 분들 기준에서의 순절범위 그리고 신규 편입은 어떻게 한다의 기준점 흔들리지 마시고 같이 움직이시면 돼요. 같이 움직이시고 오늘 시장 이만큼 흔들어놨으면 미국장이 지금 강법이에요. 월요일날 우리 시장이고 불확실성 해소되고 나면 크게 버거울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보고 그 다음에 추세 완전히 돌리면 시간에서 돌릴 거야 월요일날 급등 나올 거야 다 필요 없어요. 복수전은 여기서 안 해도 돼. 예를 들면 다른 종목은 없어요. 다른 종목에서 복수전 해도 되지. 하다못해 RF댁 다시 고점 찍고 눌러내려왔는데 13,350원 공방도 못해보고 물량만 소진시켰어요. 그런 모양새면 별로 안 좋죠. 이왕이면 종가를 꼬리 달지 말고 꼬리 없이 돌려놓으면 이런 경우에 여러분들이 물량이 있든 없든 상관없어요. 무슨 기준이냐면 물량이 있으시든 없으시든 상관없다는 게 이런 쪽의 기준에 어떻게 움직이는지만 들여다보고 알고 있으면 돼요. 꼬리 달렸다. 시간에서 들어올려야 되는데 못 돌려? 그러면 화요일날 들여다보기 힘들지. 누군가가 밑에서 받고 위에서 물량 정리했다. 그럼 갑자기 물량이 튀어나와야 되는데 일단 먼저 쌓아놓고 밑에서 받았다는 거는 컨트롤할 수 있을 정도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얘도 들여다볼 수 있는 기준이 되고 시젠 같은 경우에도 마지막까지 얘를 복수를 하고 싶다. 그러면 오기부리셨다가 큰일 납니다. 감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놓고 보시는 거고 무조건 거리량. 끝까지 거리량. 죽으나 사나 거리량. 그리고 좋은 종목 많은데 왜 여기서 수익 다 내고 다 했는데 마지막에 여기서 낭패를 보면 안 되잖아요. 나중에 들어오신 분들께는 수익도 못 내드리고 손절이어서 너무 죄송하지만 위축되실 필요 없고 언제든지 들여다보고 대처할 수 있다. KNN 같은 경우도 원래 우리 관심 종목 중에 하나인데 얘 들어가면 얼마나 들어가겠어요. 시가중액 상한가 가서 3천억인데 조금 전에 태민이님 살려주세요. 구해주세요. 하셨는데 태민이님 혼자 들어가면 이거 어떻게 100만 주야. 태민이님 혼자 100만 주셔야 돼. 20억이면. 100만 주 어디다 털어. 상한가 털까? 한방에 결국은 얼마 못 들어간다는 얘기에요. 들어가더라도 점진적으로 계속 고점 넘기죠. 고점 넘기는 종목 잡으면 되는거에요. 고점 넘기면 넘겨라. 넘겨라. 계속 넘겨라. 고점을 넘겨라. 막 그런 모습. 그리고 시젠 같은 경우에도 우리도 시젠을 상한가도 먹어봤어요. 상한가 수익도 내봤고 상한가 못 내봤나? 20%는 수익 못 내봤어요? 이번에 올라올 때 20%씩도 들어 올렸지? 이날 얼마야? 22% 이날 얼마야? 24% 이날 수익 낼 땐 다 좋았잖아. 이거 수익 다 냈잖아요. 깨질 때도 마찬가지야. 근데 돌려. 막 돌려. 끝까지 돌려. 25만 원까지 돌려버려. 오늘 그냥 확 다. 농담이 아니라. 없으면 어때 물량? 그 정도로 돌리면 뭐에요? 야 이거 센데? 월요일날 갭상승 나와? 따라 붙어도 되지. 그때는 단타 종목인거에요. 그때는 수익으로 들어와도 10% 미만인거에요. 주력이 아니에요. 이제는. 주력으로 가져갈 수 있을 만큼 아랫방향의 변동성을 겪어낼 수 있어요. 감당할 수 있어요. 못하자. 그러니까 여기가 변공라인. 반전일의 기준. 반전일. 일봉으로 따지면. 반전일 배웠잖아요. 반전일 기준에 어떻게 된다? 이 양봉을 계속 지켜내고 꼴이 없어야 돼요. 15초 남았어요. 꼴이 없애고 거래량 더 터져야 돼요. 계속 빨리 더 잡아먹어야 돼. 23만원까지 막 잡아먹어야 돼. 꼴이 없이 거래 터뜨려놓고 그 다음 범위에 누군가가 또 24만원까지 꼴이 없이 쫙 당겨야죠. 그래야 뭐 화요일날 기대해보는 거죠. 꼴이 이제 일단은 없어서 거래량은 일단 소폭이라도 붙여서 10만주 사야지. 지금 23만 8천주입니다. 프로그램 매수가 23만 8천주 누군가 죽어라고 사야지. 10만주 그렇게 해서 얼마? 23만원 천원 24만원까지 못 당기면 죽는 거지. 계속 당겨놓으면 막 계속 당겨놨어. 그럼 시간에도 들어올릴 수 있어요. 젠백사료 70% 등락 나왔다 그랬어요. 그러한 변동성이 감당이 안 되기 때문에 욕심이 나더라도 제한적인 범위에서 제한적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생각합니다. 야 이때 들어왔으면 6% 먹을 건데 자칫 잘못 들어왔으면 손절만 어마어마하죠. 하여간에 매매 사인 나간 종목은 손절을 하더라도 문자를 다 보내드릴 거니까 문자 사인 나간 거는 다 문자 보내드릴 거니까 그거 염두에 두시고 내동매매만 안 하시면 돼요. 내동매매만 이쪽도 프로그램 매수도 들어오는데 매도도 있고 손박김이 좀 많아요. 개인들 선호창구의 매수는 제한적이기 때문에 어찌됐건 한 1%는 손박김 매수 유입되어 있다고 치고 에코프로도 과도한데 거래량 자체는 100만주 수준이라고 한다면 앞전 거래량에 못 미쳐요. 그죠? 아쉽지만 얘도 뭐 투건 늘면 6%도 빌리는데 6%도 못 들어올릴까? 고점은 어차피 다 넘길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RF텍도 또 13,150원 물량 소진시켜놓은 다음에 소강상태인데 마감때까지 보죠. 만약에 꼴이 달리면 얘는 시간에서 좀 돌릴 것 같아요. 공식적으로 매도사인은 안 나갔기 때문에 일단은 다음주까지 한번 보고요. 다음주에 꼴이 달리면 제자리에서 정리하더라도 차익실은 확정도 한번 져놓고 장례를 많이 불러요. 잠시만 불꽃 2,400원 잠시만 문어 9,400원 10,000원이 네, 6,400원 8,400원 6,400원 10,400원 10,400원 11,400원 10,400원 이제 뭐 털릴 쪽은 다 털렸다고 봐야죠. 새롭게 받아간 쪽이 이제 힘이 있느냐. 시가총액을 감싸안고 만들어줄 수 있느냐. 시가총액을 감싸안고 만들어줄 수 있느냐. 시가총액을 감싸안고 만들어줄 수 있느냐. 시가총액을 감싸안고 만들어주세요. 시제는 아래 꼬리가 어차피 시가의 기준 잡으면 시가 대비 저가의 절반이 23만 3400원이니까 23만 5천원 정도 끝내놓으면은 가격 반발력은 세게 기술적 반발력은 세게 나올 수 있어요. 거래량 수반 여부에 따라서 변동성의 크기가 가늠될 수 있습니다. 거기 못 돌리면 또 두들겨 맞을 수 있죠. 상장지수증권 계리율 그 뭐죠? 상장지수증권 ETF 상품 얘기하나요? 지수하고의 그 현 선물 가격의 계리를 말씀하시나요? 콜센터 전화하시면은 그게 오히려 그쪽이 더 잘할 것 같은데요? 이렇게 생각합니다. fais조 Round 2 4 5 5 5 6 5 6 6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